안녕하세요! 오늘은 마늘 야채 양파 소금 소금 마늘 마늘 김치랑 물을 넣어주면 깨끗해줍니다 김치랑 biblioty 다진 마늘 설탕 소금 무우 참기름 고춧가루 소금 고추 고추 고소 rails 물 clapps 소스 소금 소금 숙성 고춧가루 소금 사자 KRISTEN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잘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포도기 냄비 물 퍽퍽 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